월FC 정신부터 머리 빼려고 저기야. 빽으로 올라가라고 저기. 너 머리 빽으로 가라고. 그렇지. 벽에 붙어. 벽에 붙어. 그렇지. 때려. 때려. 그렇지. 여기야 때려. 상체 세우고 때려. 중심 잡고. 상체 세우고 때리라고. 그렇지. 그렇지. 안방. 에스쿠. 초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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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뺏어. 선수 중앙. 이번 경기는 박정일 선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박정일 선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. 이어서. 맞습니다. 이번 경기는 박정일 선지에 승리해야 됩니다. 이가 다시 이 쪽에서 사라져와 경기는 박정일 선지에 승리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